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 모르셈? 모르세요? 아모모님 저 모르세용? 모르세용? 저 모르세용? 헤버 구타임님? 저 모르십니까? 하하하하 티모! 아모님! 아모모님!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승급전이셨는데 아... 티모로 제가 너무 똥을 싸서 아모모님! 듀오에서 이겨드리고 싶어요 노...녹!녹! 승급전! 승급전! 마지막판이시면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듀오! 하고있음! 그놈 버리세요! 제가 더 잘해요 저 티모만 못하고 원래 진짜 잘해요 좀 쉬고 할래요 그럼 저도 쉬고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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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거에요? 언제 하실거에요?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제가 꼭 이겨드릴게요 아 선물 못해 친추한지 하루가 지나야돼 선물 못해 친추한지 하루가 지나야되기 때문에 선물 못해 저 쉬고 있을게요 헤이버 오셨다 오셨네 오셨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간지가 태풍인 팬관이 감사합니다 하이하이 고...고 할까요? 조금 쉴까요? 조금 쉴까요? 그럼 내일 좀 저 지금 강태 좀 시켜야겠다 억울 엄청 끄네 어 고...어 저... 저랑 할려고 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나요? 들... 들을 수 있나요? 제가 엄청 똥 쌌는데도 똥 쌌는데도 저랑 듀오 해 주시는 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해요 아 나 바쁜데 저 바쁜덩 어 바쁜데 잘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바쁜데 근데 좀 아 마지막 승급전이세요? 마지막 승급전이신가? 그러면 우리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토크온 할까요? 토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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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토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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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이크 하면서 서로 오더 할까요? 마이크 하면서 게임하면 승률 27%가 높아지는데 저 개똥이라 그냥 해요 네 정글러가 주 포지션인가요? 정글러가 주 포지션이세요? 정글러가 주 포지션? 서포트 어 그러면 우리 바텀 듀오 가요 제가 원딜이 주 포지션 중 하나예요 사실 탑도 주 포지션 중에 하나긴 해 어 그럼 우리가 가자 우리가 바텀 듀오 가자 오케이? 바텀 듀오 가야돼 바텀 듀오 가야돼 이건 원딜 잘해요 이즈리얼에서 이기면 돼 걱정하지마 이즈리얼 잘해 갔나? 아니야 아니야 갈게요 승급전 승급전 대박나라 화이팅 가자 승급전 대박을 기원합니다 대박 승급전 먼딜하면 별풍 천개 내나요 파리생제르망님 지켜보세요 어 이 친구랑은 무조건 같이하는게 을가 있는거야 어 이기는게 을가 있는게 아니야 같이해서 이기는게 을가 있는거야 음 그래야 우리가 서로 전판에 서로에게 쌓았던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지 그리고 내가 이 친구보다 픽이 낮아가지고 바텀 듀오 안하면 다른데 못가 음 아하 해물 누라정님께서 오빠 힘내라고 별풍선도 337개 주시네요 힘내겠어 힘내서 꼭 이 암흐무치구 아 다음 티어 리치부치 티어 어디야 그걸 봐야겠구만 어디야 실버 뭐야 이렇게 허접이야? 뭐야 실버 4단계였어? 그럼 재판 진괄 승급전? 야 뭐야 아니구나 그럼 리그 어딨어 어허 어허 1픽 5픽 듀오였구나 맞네 루시안이 플래티넘이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 또 이거 티모 데이해종님께서 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세상이 꼭 이기라고 꼭 이기라고 또 500개를 주셨습니다 노라정님 감사드리고 파리생 제로망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데이 티모 데이해종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이 친구 이겨가지고 어 실버 3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플레랑 실버는 듀오가 안돼요 맞네 그치고 골드안 1티에 됐나보네 헤이물탕님 스토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잠깐만 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거면요 님들 의미를 진짜 부여하기 위해서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고 티모 원딜은 어때요? 티모 원딜은 어때요? 티모 원딜은 어때요? 티모 원딜 어때요? 티모 원딜 갈까요? 티모 원딜 갈까요? 별로에요? 티모 원딜? 우리 티모 원딜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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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티모 원딜 티모 원딜 좋지 않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로야? 하하하하 저희 불알 친구에요 음 친구야 님 팀원디는 하지마라 방송 보고 있구나 누가 말해줬구나 시청자가 원래 방송을 안보는 친구인데 시청자분이 방송하는 사람이 말했구만 우리 잘해봐요 어? 꼭 이겨서 제가 진거 만회 해드릴게요 알겠죠? 갑시다 오케이 그럼 잘할거라고 믿을게요 이 자식 실버 허접들이 감히 해물파전님에게 어? 골드 1단계에서 2년을 서직한 해물파전님에게 감히 이 녀석들이 이거 가르침을 줘 있겠구만 이 녀석들이 이거 겁나 못하는 녀석들이 응?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 녀석들이 이거 겁나 못하는 녀석들이 잘하는 척하고 있어 내가 보여주마 진정한 골드의 아성을 기다려라 이 친구들한테는 내가 재앙이지 재앙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골드가 실버에 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간다 탈론 제드 야스오 탈론 하하하하하하 밴 추천하는거 하거는 아따 실버 수준이구만 어? 그럴듯해 야스오를 밴하겠군 스읍 그럴듯해 이 친구들 역시 실버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못하는게 아니야 음 잘하는구만 리신은 밴해야지 리신 리신은 밴해야지 좋아좋아 피들 넘블 밴해요 아니야? 그 친구들 공포여서 없어 이제 그런 친구들 아 잘해야지 잘해야지 원딜 원딜 이즈리얼 가서 확실하게 승리합시다 이즈리얼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하는 걸로 해야지 근데 이즈리얼은 라인전에 좀 약하긴 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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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를 할까? 징크스는 라인전 세잖아 티모 겁주고 피키 아 아니야 아니야 장난은 그만이야 이 친구한테 장난치면 안 돼 너희들과 나는 장난을 쳐도 이 친구한테만큼은 장난치면 안 되지 상처를 얼마나 줄라고 하는 거야 어? 변나 그러다가 아물지 않는다고 안돼 안돼 징크스가 괜찮을 것 같긴 해 징크스가 응? 왜냐면 생존기 그래 생존기능으로 가자 뭐니뭐니 해도 생존기 있는게 짱이야 이즈로 갑시다 가자 이걸로 TPA 지금은 안파는 TPA를 해야 아! 공격수 이즈리얼 공격만이 살 길이다 오케이 가자 가자 어? 가자 뒷걸음을 지지 않는다 간다 힘내자 전판 팀으로 잊게 만들어 주겠어 걱정 마세요 꼭 이깁시다 네? 꼭 이깁시다 듣고 있어요? 해버프타임님 제 오더만 따르세요 저 잘하니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가자 가자 공격력 저거 왜 안찍어 어떤거 이거? 이거 안찍어 장군 안찍어 난 왕이야 장군 따위 다 죽여버리겠어 난 장군을 다 부리는 왕이 되겠어 장군은 나의 하척에 불과해 간다 펄스건 이즈리얼 해요 안돼 펄스건 이즈리얼 가장 못만든 게임 특힌중에 하나야 어? 펄스건 이즈리얼하면 평타가 안나가 평타가 안나간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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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내 말을 따라주세요 긴급상황이니까요 알았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해야됩니다 지금은 제 말을 따라주세요 긴급상황이니까요 제발 제 말을 존중해주세요 긴급상황이라니까요 오케이 가자 이즈리얼로 패치됐다고? 펄스건 모션 패치됐어? 진짜야? 축하합니다 펄스건 스킨 있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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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quier 그래 너 왜그래!! 아니야 너 이 녀석 누가 친추 걸어서 그렇게만 재밌다고 했구나 아니야 자악하지마 아니야 자악하지마 어? 아니야 아이 친구야 헤헤헤 히히히 그렇지 아이 블리츠 크랭크? 블리... 브랜드? 브랜드? 전반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만 아 블리츠 크랭크 음... 저기 쓰레쉬 같은 개릭도 좋은데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레오나 같은 개릭도 참 좋은 길이긴 한데 많이 예뻐졌네 처음에는 그렇게 어... 촌에서 올라온 사람 같았는데 많이 진짜 세련되어졌다 레오나 이럴때는 딱 이런 9월 26일에는 레오나를 서포터 서포터가 지향하는 저기 길이긴 한데 어... 블리츠 뭐 한다면 블리츠가 이거 눈이 없네? 이러면 앞이 안보여가지고 잘 못 끄는데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길고 어? 머리도 길고 허리도 날씬해가지고 늘씬 늘씬해서 응? 참 좋은 개릭긴 음... 그렇지 가봅시다 그렇지 그렇지 어... 가봅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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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한테 가자 당장 내가 혼내줄게 이럴... 이럴때 쓸려고 내가 운동을 했지 누구야 호롤롤롤롤롤 눌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의 배꼽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야! 나야! 알았어 자 안 아파 근육이 많아서 아씨 내가 나를 버릴 수가 없다 아무리 때려도 근육 갑옷에 쌓여가지고 아프지 않아 얘는 못 이기겠다 가자 조심하라구 얘는 못 이기겠어 얘는 못 이기겠어 가자 놀아주니 감사합니다 별풍선 52개 선물 또 주셨네 감사합니다 꼭 이길게요 지금 이겨가지고 내가 좀 패배한 거를 승리로 다시 좀 채워줘야겠어 마지막 판은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실력에 따라서 알아서 승급이 되던가 실패가 되던가 하겠지 이번 판 하나만큼은 내가 승리를 꼭 해가지고 거의 하드 캐리 보여 드릴게요 어? 그냥 이기는게 아니고 아예 바텀을 터뜨려서 하드 캐리하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제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하드 캐리 할 수 있거든요 아 마리모님이구나 마리모님 감사합니다 어? 내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마리모님께서 별풍선 5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리모님 감사합니다 헤이물님 개트롤님 감사합니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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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만 하지 말라고 아냐아냐 걱정하지마 로이조를 뛰어넘는 라터스라고? 미니언 생선까지 30채만 왔습니다 채물파전님도 낫서스 재미있게 잘하시던데 어? 님에게 추천 추천 키키 오케이 한 명의 시청자를 뺏어왔다 오케 굿 가자 헤이물님 개트롤님 감사합니다 한별아 밥 먹자니 감사합니다 야 형 낫서스 보고 놀라면 안돼 둘 중 하나야 시트롤이거나 시방기 둘 중 하나임 특히 제발 후자이길 남? 저런 친구는 지존 못하던데 큰일났네 뭐 아니면 도인 남자라고 아하하 중학교 2학년인거 같은데 이 친구 이 시간까지 안자고 뭐하는거야 어머니! 어머니! 저 친구 아직 안잡니다 어머니! 어머니! 쟤 왜 안자요 좋아 상대편 두 명 승급전이라고 야아 그러면 저 친구는 진짜 목숨 걸고 하겠다 상대편 두 명 승급전이면 목숨 걸고 하는 친구가 두 명이네 야아 목숨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거는 CS 빨리 먹어준게 좋아 1벨까지는 제발 20분에 700스텝 모으길 제발 진짜 잘할게요 정글러 뭐지? 진짜 조심하겠구만 아하 힘내 해버크 타임 어? 아이디가 긍정적인 친구구만 여기! 오케이 굿 집중이 한별아 실력을 보여줄 때야 여기! 오케이 굿 이리로 나와 3탄 맞으면 안돼 천밤 서어 천밤 서어 천밤 서어 그렇지 좋아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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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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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레벨 갱으로 온단 말이야? 대의상에 승급전이랑 다르긴 다르네 저 친구가 승급전인가? 대기 오케이 굿 힘내라 벼라 내가 알아서 하지 오케이 굿굿굿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걸리체 조심해 우리팀의 미래가 보이는군 밝은 미래가 밝은 미래가 밝은 미래가 보이는구만 잠시만 오케이 야! 하하하하하하 아 CS를 먹는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구나 그렇지 친구 주 포지션이 서포터라고 하지 않았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대신 맞을게 어? 어때? 좀 잘하지? 가만히 가만히 가만 가만히 가만히 그렇지 고고고고 맞아가고 있어 좋아좋아 자리해보자 압도적으로 이기자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말갔다와서 압도적으로 이기자 지금 CS차이는 우리가 이기고있어 얘네들은 미니언 다 압도적고 우리는 미니언 아직 먹을게 남았는데 쟤는 23개 나도 23개기 때문에 이번 웹에서 누가 잘하나 결정되거든 이번 웹에 조금만 더 먹어도 내가 잘하는거지 그거 주고 줄건 주고 먹을건 먹고 그렇지 좋아 더블레나 더 올려주고 팀원이 싸워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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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당해 아냐아냐 말하는건데 좀 크게 말해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거야 싸우는거 아냐 크게 크게 말하는거야 이거 맞을게요 그냥 어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해서는 피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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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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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돼 먹어야돼 먹기싫어도 먹어 어쩔수없어 어렸을때 엄마가 너한테 시금치랑 오이 먹으라고 했지 그걸 왜그렇게 했어 시금치랑 오이가 맛없지만 몸에 좋아서 그런거야 어렸을때 생각했을때는 맛이 없겠지 하지만 커서 생각해보면 그때 먹어야 커서도 먹는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먹어야돼 먹어야돼 맞으면 죽어 조심해야돼 좋아 이제 사실 말 가도돼 연운은 가지말자 연운을 가면 지금은 연운을 갈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라잉전을 지고있는 상황이 버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운보다는 어? 30개망치나 광개검을 가져야될거 같애 CS가 괜찮아 아주 긍정적인점이야 아주 긍정적인점이야 오케이 저걸 맞추려고 한건 아닌데 오겠고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거 당하고 있는데도 CS잘먹고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볼수있어 마나가 없어요 마나는 찹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블리츠 집에 가서 만화물력 하나만 사면 안되냐 아닌지 아닌지 어? 일지느린 하는거지 그럼 안될게 좋아좋아 집에좀 갔다올게 집에 다녀올게 나한테 그런건가? 아니겠지 오해겠지 아유 못살야될 지금 고민되네 어 뭐야 고민해결 오케이 에헤헤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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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딜리부터 가야돼 딜리부터 가야돼 가자 물량 많이 사야돼 밀리고 있으니까 물량 많이 사야돼 가자 도끼가 먼저 아니야 아니야 왜 도끼가 먼저가 아니냐면 도끼는 단일템들도 가성비가 좋은템이에요 루비수정이랑 어? 이 롱소든데 이거는 이 쉬는 단일템이 필요가 없어 라인전에서 증폭의 고사랑 사파이어 수정이기 때문에 돈 될 때 요거 사는게 나 광이의검 가는게 나 음 돈 될 때 광이의검 가는게 나 오케이 에헤헤에에에에에에에에 자 내가 더 잘하고 있잖아 좋아 내가 주인공이다 가자 이 녀석 못빠지게 해서 딱 써주고 블랙셀드를 왜 안쓰지 근데 이상하다 뭔가 노리는게 있는거 아냐 좋아좋아 잘했어 어? 아이 깜 야 큐로 벗겨졌으면 딱인데 진짜 아깝다 큐로 벗겨졌으면 딱인데 진짜 아깝어 큐로 딱 벗겨지고 땡겼으면 딱이었는데 좀 아깝네 오나오나? 뭐야 아 오케 이거 이거 진짜 됐다 아아아아 핫 아아아아 아아 이런 급하게 하지마 킬각은 또 온다 개피잖아 어 개피잖아 킬각은 또 온다 좋았다 이건 이건 됐다 아아 조심하라구 처음에 침치했을 때 여기다 보고 그렇지 그렇지 블리츠 좋아 여기다 튕길 그렇지 아아이 굿 너나 먹고 한상에 나이스 빠르 굿 좋아좋아 유연한 대처 좋아 아아 아 아 블리츠 나이스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야 내가 잘 못했는 애도 블리츠가 너무 잘해줬어 방금 내가 좀 잘 못했거든요 물론 그전에 좀 딜기어는 잘해놓긴 했죠 아하하하 제가 뭐 설계했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블리츠 친구랑 같이 설계했네요 집에좀 갈게요 오케 집에가서 1325원전이 망치사겠습니다 짜장어와요 집에가요 알았어 오케오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굿굿굿 굿굿